만든 지 한 18년째 된 영환데 이렇게 보러 와주시다니 진정한 씨네피들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18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화가 정말 씨네피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영화를 볼 거잖아요 미리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영화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영화 보신 후에 그걸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영화 보기 전에 하면 안돼요 So I can't go into detail because you have yet to see this film but there was a recent update with an incident that's featured in this film so please Google when you go home definitely not before watching this film And let me introduce one of the greatest actors in our time 기생충 보다 훨씬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나와요 이 영화는 파라사이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영화가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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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랄까 제가 데이비드 핀처의 마인드 헌터라든가 조디악 같은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게 조디악보다 4년 전에 찍은 영화라는 거를 꼭 참고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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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